이곳이 적의 룸을 내려라 너는 더 이상한 것이 있음 이곳은 적의 룸을 내려라 마지막에 적의 룸을 내려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분 뒤 1분 뒤 2분 뒤 3분 뒤 1분 뒤 1분 뒤 너무 예술 왓X 이 기계가 너무 예술 2분 뒤 2분 뒤 2분 뒤 2분 뒤 1분 뒤 2분 뒤 2분 뒤 !!!! 看到沒這波我先往前把他EB出來 然後再一個光束雙E接R接W取下霍瑤再出發強攻 才能直接殺掉錢和服最高分鳥人 什麼?你們誤我思路為什麼這麼清晰? 因為我在列隊的時候都在玩羊阿羊來訓練腦力 打發零碎時間啊 加上這款異智雷遊戲很有挑戰性非常的難 據說通過第二關的人全球只有0.幾%的人才能做到 之所以這麼難才非常好訓練你的大腦 所以我才能夠單殺韓服中獅鳥人 如果有人通過第二關的話在留言區告訴我 我叫你爸爸 那這遊戲每天都有不同新關卡 還有很多種不同羊羊皮膚可以收集 雖然每隻羊的臉看起來都在嘲諷我過不了關 但越是這樣我越想通關 那想一起與全球玩家競爭排名的話 下載連結我放在影片資訊欄還有字頂留言了 趕快來跟我一起挑戰羊阿羊吧 啊 救了一波 啊 我就了一波 아 와, 완벽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났습니다. 끝! 지신으로 돌아올게요! 와.. 이거 다 못 죽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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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